날이 좋구나! 봄이다! 지금은 오후 5시 44분이 아니라 오전 5시 44분입니다. 저는 지금 라운딩을 가야 해요. 골프 레슨 받는 날이에요. 아니라 필드 레슨. 필드 레슨 받는 날이에요. 오늘 저는 얼른 가볼게요. 좀 이따 가서 가요. 자, 인사해 주시오. 엄마가 깜짝이야. 사랑할 거. 우두를 치겠습니다. 이것도 칠게요. 쫓아다닐 거예요. 아, 우두 연습 그렇게 했는데. 왜 이렇게 급하게 쳐요? 급하게 써요? 자체를 잘 못 써시는 거 같아요. 어, 방향 못 써요. 방향. 필드에서 방향이 틀어지면 스탠스 방향이랑 스윙 방향이랑 틀어져 버리니까. 내가 쓰고 머리를 이렇게 돌렸을 때 그냥 앞에 보이면 어, 이 방향이었구나 싶거든요. 그치? 어느 방향으로 보기가 틀냐가 중요한데. 네. 카메라만 겸. 머리부터 흩들어 버리잖아. 실장이 어떠신가요? 구려요. 실장 완전 구려. 하하하하. 괜찮다. 아까 올라갔다. 조금만 더 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. 어, 괜찮았어. 옅은색 맞았어. 어. 이 층이 있나요? 이 층이 있나요? 아니. 보기가 hoverenos한 철 công willingness 많은 робAC분이 수술 몇 chasing 조심해, 그래서 아주 잘 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이 더 나갔던 레이스. 90kmbo? 좀 짧게. 안돼. 콩이 낮은데 짧게 잡히면 안돼요. 2개요. 어떡해 보장 그치만 하면 팔로만 스윙 해줄게요. 하체랑 머리 고정해놓고 보통 병사가 심할 때는 하체랑 머리 고정해놓고 한클럽 더 길게 잡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이 발보다 낮았잖아요. 공이 발보다 높을 때는 한클럽을 잡고 잡는데 이거 저 나오고 있어요. 김능미 프로와 함께하는 필드 레슨인데? 같이 다 같이 당겨요. 또 잘 갔죠? 어 그래도 잘 갔어. 어 여기는 망할 것 같아. 오늘 우두를 끝내야 되겠어. 오늘 우두를 끝내야 되겠어. 어 오른쪽 붙나? 어 여기 좀 이상하다. 여기 이상해. 네 공. 들어갔어요? 그냥 뭐 포기해야죠. 보내드려야지. 아이씨. 아이씨. 어. 넘어갔어요. 넘어갔어? 전가요. 에이 나이스. 물수대위 했어? 드립을 조금 짧게 잡고. 공을 오른발에 놓고. 고개 딱 들어야 돼요. 팔 쫓기고. 고개 들고. 고개 들고. 고개 내려오지 않게. 공 더 오른발에 내세요. 이렇게. 지금 팥볼이죠. 나이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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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네. 아 왜 이거 쳤지? 아 왼쪽. 왜 있어. 아 쎘어. 지금도 들어 올리니까 자꾸 자꾸. 밖에서 이런 거. 왜 살살 쳐지. 아. 스크림 안내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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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? 네. 저 뭐가 문제예요? 급해요. 급해요? 아 진짜 어디 들어가야 되나. 성격 개조를 좀. 나이스. 아이씨. 아이씨. 어떡할 거니. 또 있어요? 다시 한 번 좀. 몸이 일어나지 마야 돼요. 몸이 일어나잖아요. 초반에. 내기를 하나 하자. 저랑. 내기? 내기에서 이기시면. 셋볼을 사드릴게요. 셋볼? 네. 로스트포로 가면 셋볼을 하나 사드릴게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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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일부러 우측 보고 친 거죠? 아 저기 저기로. 왼쪽으로 왔었어요 그만? 아니 아니요. 잘했어요. 잘했어요? 일부러 보고 친 건지 모르고 보고 친 건지. 그렇게 물렀던 거 같아. 그게 좀 더 커. 솔직한 녀석. 그게 더 커. 잘하셨다. 아이씨. 잘 갔어. 오 나 잘 갔네. 애가 급한 마음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. 뭘 먹어서 그런가? 굴리면 너무 멀리 갈까봐. 굴리는데 더 멀리 안 가요. 뛰어올리다가 탑불 치면 더 걸리겠지. 알부자. 아 잘 치고 싶다. 아이씨. 아. 여길 보고 쳤어요. 왼쪽 이렇게 멀리는데. 저 땅 파러 갑니다. 이거 이거 잘못 왔다. 야이씨. 잘 갔어. 초반에 무슨 내기할지 정했어요. 스코어로 내기 할 거에요. 잘 갔어요. 내 감동체입니다. 어, 그래? 너 절대 하지 말라니까 해결했어요? 이렇게만 쳐도 스쿼 훨씬 잘 날 것 같아 나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집중을 못 하고 성격 급해서 자꾸 헤드업하고 몸이 들고 그냥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되는데 어떡하죠? 큰일 났어 굿샷! 굿샷! 여기는 드라이브 말고 이런 데서 좀 잘 봐서 나이스! 제가 집중해서 좀 다니시다 보면 30대까지는 모양이 들어오지 않을까 진짜요? 아, 그럼요 대때는 이제 그만 쳐야죠 아, 그치 돈을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후반에 49 49? 응 40대만 치면 돼요 40대? 40대만 치면 이기는 거고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으면 더 집중이겠는데 50대 난 다 잘 추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했어요 아니야, 잘 추고 싶어 한 번 쳐보죠 한 번 쳐보죠 잘 먹었습니다 공식 먼저 하셔야죠 하척각 고정해놓고 지금 공이 낮아와 몸 길이도 무조건 높거든요 몸 안 들리게 피니쉬 안해요 안 했어 아니야 아니야 찍으세요 안 있어 다운 빼고기 갔네 지금은 아니야 지금 잘 갔는데 사기치는 거 같아 자꾸 영상 찍으니까 열받아 맥이 포기? 아니에요? 해보자 일단은 또 다른 홀 때 모르니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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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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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워 나이스 나이스 comp 이 파 카메라 찍으면 안 되어 나이스 프라이 파 매우 좋지 가능성이 있어야지 잘했어! 와아~~~ 와아~~~ 와아아아아아아~~~ 오~~ 번이야~~ 번이 2번?! 저 언니 미쳤어 2번 했어 2번~~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 나이스아 오우 굉장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나름 괜찮아요 오오오오 잘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소중하게 쳐요 오오오 도트룩 오! 찾았다! 찾았다! 이야! 얼른 좀 돌려야 될 것 같아 이거는 확실히 느꼈죠?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여기는 지금 한양 파인슛이에요 나인홀 밖에 없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6시 21분 튀어 있었는데 8만원 괜찮죠? 칠 수 있죠? 도전해야죠 그쵸?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지금도 탑볼이에요 오 나이스! 오늘 끝! 완전 아쉬움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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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